이처럼 전남 지역에 많은 비가 내리고 있는 가운데 만조 시각 일부 해안가 저지대 침수 피해가 우려되고 있습니다. 완도항 만조 시각은 오늘 밤 8시 32분, 목포항 만조 시각은 내일 새벽 0시 26분으로 바닷물의 수위가 높아지는 시간이 비가 집중될 시각과 겹칠 것으로 보입니다. 일선 시구는 비상 근무반을 편성해 배수 펌프장 등에 대한 사전 점검을 실시하고 저지대 주정차를 금지하도록 하는 한편 주택과 상가 침수에 대비하고 있습니다.